저랑 같이 2시간 웨이팅 해보실래요? 여기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2시간이나 기다리는 걸까요? 저는 여기 베이글 밑에서 2시간 동안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일단 냄새가 장난 아니고요. 드디어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갔는데 비주얼부터 그리고 이거 부츠크림 이거 꼭 먹어야 되고요.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 중에 런던 버스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없었어요. 비주얼이 장난 아니죠. 무슨 맛일까? 무슨 맛일까?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베이글은 따끈따끈한 걸로 계속 추가되니까요. 기본 베이글 많이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. 한 입 먹고 나니까 더 살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갑자기 먹다가 살 수는 없잖아요. 다시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. 그래서 포기했고 그래도 생각보다 듬뿍 샀기 때문에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먹을 거예요.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네요. 아무튼 지금